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을 위하여 창조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해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지금도 역사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문을 생각할 때는 지혜의 요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에 나오는 이 모든 자문들은 보통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주로 그렇지만 주로 이 원리가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해당되지만 가끔씩 그게 어긋날 때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문이거든요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문에서 주시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 12장 7절 같이 보이러 원합니다 자문 12장 7절 아기는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맞죠? 맞죠? 방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억지로 무슨 일을 하다가 악을 사용하고 게임수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게 그게 원리죠 이 세상 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지혜의 원리를 따르고 성령적으로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의 가정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스럽게 성공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저께 미국에서 9월 11일 9.1.1 9.1.1은 emergency number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한 날입니다 그렇죠? World Trade Center Twin Tower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비행기로 건물들을 공격해가지고 악인들은 갑자기 멸하고 의인의 집은 끝까지 서게 된다고요? 물론 그 Twin Tower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기독교 미국 Christian America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Christian America였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Christian 그것을 같이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Christianity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했죠 물론 그 물질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Twin Tower이기도 했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순간적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하여튼 모든 것이 좀 섞여있는 뒤집혀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은 결국은 누구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은 분명히 완전하게 해당되지요 예수님의 집은 영원히 서있게 됩니다 이 자문이 솔로몬의 자문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서있을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지성소의 모습으로 온 세계를 덮으는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의 집은 영원토록 잊게 되는 것입니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 집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도 역시 그 집을 세워나가는 사역이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서로를 섬기고 나의 집안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수거가 헛되지 않고 나의 영원한 집 의인의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우리가 하는 일도 영원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영원한 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고 해도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의 집을 지어 나아가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을 바라보는 참 의미와 목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자문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원리들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원리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집 주님의 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집을 위하여 거기에 거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맞추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모든 수고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의인의 집을 지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흐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뜻하심이 나를 따뜻하심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알렐루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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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